제가 오늘 저에게 주신 제목이 정치검찰의 마녀사람과 굴욕적인 탄필관계 개선입니다. 이게 박대리가 다 됐나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27 탐문전 선언이었죠? 네. 그죠? 그런데 그와 관련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는 안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날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이칩이었습니다. 저녁에 모임을 하면서 오늘은 사이칩 탐문전 선언 5주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 그런데 한 25명이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날이 사이칩 탐문전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식하지 않고서 하는 거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닥쳐와도 군사적 위험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속속들이 파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느새 우리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영토를 위협하는 우리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언론도 조명하지 않고 방송도 조명하지 않고 그날의 그 감격을 그날의 그 역사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거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것은 할머니 2018년 할머니 생신때였습니다. 4월 27일 전날이었어요. 생신 축하의 상을 마련하고 생일 축하를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할머니 이제 그럼 우리에게 화답하라 불러주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물 소파 옆에 단일기가 꽂히 있는데 저 단일기를 빼들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게 할머니가 생일날 당신의 생일날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생일 축하 상에 대한 생일 축하 잔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어요.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아시는 거죠. 한밤끈 등반이 존속하느냐 휴전이 계속 있느냐 종전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은 그런 피해를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오늘의 제목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다 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 첫 화면을 제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를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의 출신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남의 국낙면 꼭두방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지역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두목 앞에 있는 꼭두방인데 제 초등학교 이야됩니다. 초등학교 이야되데 저 사진이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찍어두셨는데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이 거리에 지금 서 있게 되었는가 저는 지금 국회에서도 제 삶의 자리는 지금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곳 그리고 어떤 큰 등당 안에서 안주에 있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늘 거리에 서 있는 듯한 국회 안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고 싶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됐는데 저 때만 해도 제 꿈은 신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달리 신이 되는 꿈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고동 껍데기를 주워서 공작 활동 숙제로 공작을 했는데 만들리는 불풍이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본드를 붙였는데 노란 본드가 겉에 이렇게 삐죽삐죽삐져 나와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막 다섯 줄 고동과 조개에서 나는 냄새와 소리를 글로 썼는데 그걸 보고 교감 선생님이 윤미양은 나중에 신이도 되돼돼요. 너나 글을 참 잘쓰는구나 하는 칭찬을 하셔요. 그때부터 제가 신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신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을 봐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 그 시골에 저희 집 조금만 가도 사람들의 죽음이 묻혀있는 묘특들이 있었는데 그 묘특 앞에 가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매일 밤 일계를 쓰면서 오늘 하고 있었던 일을 약간식적으로 그러니까 폼을 다 한 거죠. 이미 그 이야기 칭찬 한마디에 온갖 폼을 다 잡았습니다. 신이 되었다는 그런 폼을 실제로 글찍기 대회를 나가서 상도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니까 더 제가 공부가 되어서 나는 그래. 신이 되면 나는 정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 꿈이 한번 바뀌는 전환점이 옵니다. 저에게. 그게 뭐였냐면은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생활 그 비록 조사표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꿈은 무언지 등등 쓰는 게 있었는데 한번 현모양처를 쓰기도 했는 것 같아요. 꿈에다가.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책이 저한테 딱 선물로 오냐면은 한 여자 목사가 또 맹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서러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자가 목사가 되어서 산다라는 그 힘든 그것을 수리로 쓴 책이 있었어요. 원동이 틀 때까지 나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 번은 저에게 하나 안 들어왔어요. 그때 저에게 아!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네? 현모양처납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네? 하는 그 약간 찌릿함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제품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바뀌어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걸어가는 것도 오리를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저는 제 시야 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해서 농부였던 부모님이 그냥 이삿짐을 싸서 어디로 오냐 수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중상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꿈 때문에 그 부모님은 농부였던 부모님은 이삿짐을 싸서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의 삶을 사기 시작해요. 운전에서부터 저희 부모님은 엄마는 유치원에 지금 식당 노동자가 식당에서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온갖 안 좋은 일을 다 하죠. 힘든 일들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공부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진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무엇을 만나느냐 1988년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저 청년들은 그때 뭐가 있었지 그러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을 기록하시죠. 월드컵에 있었다는. 1988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서울올림픽이 있었어요.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군사독재정부 하에서 계속 국가의 인식 이런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시도를 꿈꾸죠. 그렇게 해서 서울올림픽을 유치시키고 노태우가 되자마자 또 다른 그런 일들을 쫙 진행을 해 가는데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88년도에 여성들이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 기생관광이 부산도 포함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생관광이 가장 성행했던 지역 제주도에서 제주도 부산 경주 서울이 기생관광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가장 성행했던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세미나를 해요.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일본군 이학문제가 제기가 되게 추상했고 마치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냐면 한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사회집을 책으로 타이핑을 열심히 해서 책으로 자료집으로 표내는 일을 했는데 그 사회집을 타이핑을 하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부끄러움과 또 다른 분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주로 기생관광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저처럼 농촌에서 자라서 꾸빈학교 졸업하고 도해지로 돈벌러 공장에 치즈하러 갔다가 돈 좀 더 줄게. 너 월급 좀 더 많이 받는데 소비해 줄게. 라는 꼬임에 따라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생관광 피해자가 됐고 또 더러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미군 기지촌에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성대방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사례집을 타이핑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수치, 분노.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래도 애인 부모 덕분에 딸도 공부해도 좋다. 라는 인식으로 도시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들인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몰랐다라는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생관광 관대 피해통계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대 자연스럽게 저를 일본군 미양화 문제 해결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때가 1992년도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미양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아, 이거 한일 간의 문제가 가는 거구나. 아시아 피해가 문제였구나. 점점 더 활동을 펼쳐가면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제 꿈을 졌습니다. 그래 나는 거리에서 이 할머니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제 결심을 이것도 1990 거창에 살아계시는 할머니인데 제순당 할머니라고 우리 김복동 할머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 있어요. 마지막 귀국석을 타고 배에서 만난 할머니이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의 모습이고 국회의원이 활동되기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3년동안 어마어마한 거의 육납폭격과 같은 육납폭격과 같은 화살을 막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아, 난 오늘 죽어야겠다. 아침이냐. 내가 오늘 학교도 어떻게 감당하지? 내 국회의원에 한 530번 밖에 있는 또 5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내 출근하는 사생증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그 기자들에게 내가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나? 거의 지옥같은 얼굴로 충원을 합니다. 아침 7시간에 딱 성실에 들어와서 창문을 뭐 보좌, 바깥을. 그 바깥세상과 국회의원회관 안에 있는 제 삶이 너무나 괴리린듯한 느낌. 따로 붕붙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때 제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동기를 줬던 분이 누구였느냐? 피해자했습니다. 우리 김폭동 할머니가 14산에 끌려가셔서 양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심원호세키 쫙! 끌려가셔서 마지막 중국 광동에 도착했을 때 육군 장교대 쫙! 앞에 나와서 주를 수 있고 앉아있고 끌려온 여성들을 몸 검사를 합니다. 갖고 왔다가 다 내놓게 하고 그리고 성평 검사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자신을 성평 검사했던 아버지 걸 뵈는 군의관이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김폭동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도 얼마나 거부하다가 할머니 표현의 땅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 뼈이 내 살 같지 않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폭력 끝에도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그물이 삼층짜리였대요. 삼층짜리였대서 죽으려고 올라갔더니 자기 자신처럼 죽으려고 올라온 여성이 딸아이는 두 명이 있었대요. 다 자기처럼 어린 아이였대요. 14살, 15살. 그런데 세 명이 죽기를 결행을 하는데 죽는 걸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실려가고 미세척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마하게 폭력을 당하고 그때 김옥한 할머니가 결심했는 건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나 버텨야겠구나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수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되시죠? 그래 다 수용하자.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 다 수용하자. 살아남자. 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 다 수용하자. 그래 내가 다 수용하자. 너희들 난 감옥에 보내고 싶어? 난 감옥에 가줄게.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래 난 그건 아니야. 난 못되겠어. 끝까지 못되겠어. 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는 건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 난 여기서 일하지. 이 자리에 서서라도 할 수 있어.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을 보니 또 옆에 동료들이 시흥하고 있어. 옆에 동료들이 어떤 분은 목숨을 끊고 어떤 친구는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두 달 동안. 또 어떤 친구는 우울증 약을 먹어. 제 동료들이 그런 삶을 지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옆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겠구나. 버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감싸 가야 되구나. 수용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부활을 다 먹으므로 다시 다시 간 거예요. 하여튼 그 숱한 세월을 이기게 했던 분이 누구였느냐. 제가 우리가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미였다는 거. 결국은 피해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상처롭게 안고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힘내자. 자전하지 말자 하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희망을 찾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장을 썼습니다. 그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은행입니다. 아직도 예약에 있다면 나는 피해당사자들이 국회에 대신을 하나의 통참을 사용하여 일을 못하고 알IO. 날과 함께 희망을 받기 일을 탉.